자 우리 식탁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해야 되지 이거 다 나옵니다 자 불고기를 했구요 요거는 아줌매들이 밭에서 길러서 섞어서 파더라구요 그래서 쌓고 요거는 뭐 뭐 뭐 이름도 잊어버리네 해초 무침인데 되게 맛있어요 요거는 명란젓 요거가 우리 저녁입니다 사먹어 사먹어 식탁이 준비 안되서 이렇게 부엌에서 썼어 먹습니다 그래도 맛있고 좋아요 마음이 기뻤네 다 기뻐요 다 기뻐요 다 기뻐요 다 기뻐요 너 뭐 그 다음에 노체줘 밥은 안 해 놓았다 밥은 안 해놓았다 그냥고 밥은 말아 놀다 괜찮아요